어 이거 트랙 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? 아 누가 아시는 분 있다고요? 다 처음이신 거 같은데. 아 다 처음이신가? 그럼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갈게요. 나 쉬운 맵인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운 맵이네. 어 저 사고 났어요 어어어어 죄송해요.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 좀 더 안 아 또 또 아아 아 아 아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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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피하는 재미도 있네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 아니 계속 하늘을 봐 화면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? 네 아 그러면 엄청 그거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드라이빙 하고 있는데요? 네 그러니까 제가 눈을 머리를 돌리는 대로 시점이 바뀌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번씩 티네요 튀어서 하늘을 보는데 아 시선이 위로 갔다 네 그런 거 같아요 꼭 그거 쓰셔야 돼요? 근데 이거 재밌어서 아 아 아 아 risense 아멘 에스틱 landsat 으 어 진짜 약간 이니셜 뒤 느낌 나네요. 아니 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쫙 시원하게 달리는 맵인 줄 알았더니 아 왜 이렇게 오지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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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 에 어휴 방송으로 보니 더 재밌네요 제가 지금 카메라 뒤를 시점 이걸 안 해가지고 못 보는데 제가 진로 방해한 거 같아가지고 안 돼 근데 이 게임은 노래가 안 나오네요 음악이 음 여기가 고속도래 이거 잘 안 파져요 또 또 야 브릿지 시원하네 어휴 날라가지 않았어요? 날라갔죠? 어휴 날라 저는 이제 터널인데 다들 어디세요? 끝발로 아휴 어떡하지? 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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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달빛 있잖아요 네 구름 많게 해서 헤드라이트 깨지면 진짜 밤에 하나도 안 보여 아휴 또 조명 이렇게 조명 가루수 같은데 없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날씨가 노드로 달빛이 없는데 헤드라이트가 깨졌어 그러면 진짜 최악에요 1등으로 달리시던 분이요? 1등으로 달리시던 분이요? 네 다 왔어요 트로틀님 필수 한 번 하시지 3등으로 달리시던 분이요? 재밌어요 드리프트 차량 셋업해서 해도 재밌을까? 엔진물로? 와 코앞인데 어? 와 코앞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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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그만 하시는 거예요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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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.